기상캐스터 배혜지 1년 전보다 최대 20% 이상 오르는 등 설 차림상 비용이 크게 올랐는데요. 정부의 유류세 할인으로 하락하던 기름값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오름세로 바뀌는 등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설 연휴를 앞두고 장을 보러 온 주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까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곳을 찾으러 다녔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갤러리 빌렸다 왔는데 엄청 올랐어요. 신용만 너무 비싸니까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올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10%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명절에 많이 쓰이는 소고기와 제사상에 올리는 대추 등 농축산물 가격이 20% 안팎 크게 올랐습니다. 축산물과 채소류가 많이 올랐는데요.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공급 감소와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라서 가정식 집밥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요. 기름값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이후 내림세를 보이던 휘발유값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터당 1,600원대까지 떨어졌던 휘발유값이 올해 들어 3주 연속 상승해 1,630원을 넘긴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점이 더 문제입니다. 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를 정부가 연장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충남도 등 지자체들도 설명절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00명을 넘으면서 또다시 1일 최대 확진자 수를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413명이 확진된 대전에서는 서구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환자 등 29명이 한꺼번에 확진됐고, 동구 노인전문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27명, 교회 관련 미인과 교육시설에서 17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세종에서도 76명이 확진돼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고, 충남에서는 태안의 한 경로당에서 회원 15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어제 하루 439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입원 치료를 받던 80대 확진자 3명이 숨져 충남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189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도가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맞춰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변경합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추진단을 꾸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집단을 집중 관리하고, 다음 달 말까지 백신 3차 접종률 70% 달성과 외국인 백신 접종에 나섭니다. 또 다음 달까지 치료 병상을 최대 213개 더 확보하고, 재택치료자의 건강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설 명절이 지나면 도내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다가오는 설 연휴에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를 보다 감염 억제 효과가 탁월한 한약 추출 물질이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습니다. 아직 초기 연구 단계지만 임상시험에 나서게 된다면 한약 치료제가 등장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을 시작했다 최초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받은 미국 길리어드 제약사의 렘데시비르. 지난해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와 같은 방식이면서 항바이러스 효능이 더 우수한 물질을 국내 연구진이 한약에서 찾아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독 등 치료제로 쓰인 한약제인 석산, 꽃무르스로도 불리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성분인 라이코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전체를 복제해 빠르게 증식하는 걸 원천 차단합니다. 자가 복제를 직접 매개하는 중압효소를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는 작용기전을 이번에 규명함으로써 약물로서의 개발 가치를 새로 발굴해낸 의의가 있습니다. 렘데시비르와 비교한 실험에서 복제 효소가 활성화하는 것을 강력히 억제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두 배가량 탁월했습니다.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세포로 한 실험에서도 훨씬 적은 양을 넣은 라이코린이 렘데시비르보다 확연히 높은 감염 억제 효능을 보였습니다. 렘데시비르보다 훨씬 더 적은 농도에서 더 많은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라이코린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훨씬 더 잘 억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메르스와 사스 등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에도 두루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독성시험 등 안정성 평가를 거치면 임상시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최초로 한약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팬들은 올 시즌 객관적인 팀 전력이 뒤처진다는 평가에도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고교 야구를 평정한 거물 신인들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요. 류현진 이후 16년 만에 신인왕이 도전하는 독수리 군단의 새 얼굴들을 이승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산 한화이글스 2군 훈련장. 올겨울에 입단한 한화이글스 신인 선수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한겨울 추위를 녹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신인 선수는 고등학생의 실력을 넘는 투수로 이름을 날린 문동주와 박준영입니다. 문동주는 최고 시속 150km를 웃도는 빠른 공과 제구력으로 일찌감치 프로구단의 눈끼를 사로잡았습니다. 박준영은 190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빠른 공과 슬라이더를 주목이로 프로 무대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차세대 안방만임을 노리는 신인 포수 허인서도 지켜볼 만합니다. 포구와 송구, 블록킹 능력은 물론 타격에서도 일발 장타를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최준영 선배님이 어린 투수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나중에 어린 투수들을 좀 더 이끌어가면서 팀을 이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화는 신인 3인방을 비롯해 해외파 출신 외야수 권광민 등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는 새얼굴들이 많아 류현진 이후 16년 만에 신인왕 배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는 다음 달 1일부터 경남 거제에서 스프링 캠프를 시작해 올 시즌 담금지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진무실 설치와 정부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합니다. 세종시는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 세종진무실 설치를 공약하고 주요 정당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2월 임시국회의 세종진무실 설치를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헌법기관과 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대전의 한 대학교가 마련한 정치아카데미 특강에 참석해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 행보로 충청권 표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순회에 나서는 윤석열차의 출발지는 수도권이 아닌 천안이라고 공개하며 충청권에 대한 윤 후보 측 관심을 강조했고 항공우주청 설립지 논란에 대해서도 신설이 확정되지 않은 항공우주청보다 예산과 규모 등에서 볼 때 방위사업청 이전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충청권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집결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 4개 단체는 1년 전 법이 제정된 이후 사고 예방을 위해 실질적 노력은 하지 않다가 중대재해처벌 1호 기업이 될 수 없다며 흉무에 들어간 경영계가 개탄스럽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고 정부와 법원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방송에 희망 2022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동일 천만 원, 주식회사 의령주유소 정명수 대표 42만 원, 주식회사 CNK에너지 40만 원, 반곡동 기옥전님 100만 원, 주식회사 한창 100만 원, 소정사랑나눔 100만 원, 당진시 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일동 200만 원, 자연내림 호관원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해 주셨고, 서산큰마을 영양굴밥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계룡의 아침 기온이 영하 8.8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진 가운데 내일 아침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더 춥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 등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며 전열기 사용에 더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천안시 목천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에는 천안시 신당동의 한 수문제작 공장에서도 불이 나 기계료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천6백만 원의 피해를 낸 뒤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군의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특례 사업을 취소한 대전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